자 이번 시간은 467페이지 소아활동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자 소아활동설비는 우리가 6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재연설비 그리고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그리고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그리고 연소방지설비 해서 총 6가지 설비를 소아활동설비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뭐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결송수관설비하고 비상콘센트설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결살수설비는 한번 물었어요 연결송수관설비 혼돈하게 이 설비가 무엇입니까 이런 형태로 한번 언급한 것이 다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트는 너무 뭐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 종류가 중요합니다 종류 6가지 그걸 정확히 알아두시면서 먼저 연결송수관설비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연결송수관설비 자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 전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차가 와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소방차가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400 거기 보시면 70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사진이 나오죠 이것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잖아요 그러면 송수구가 있어요 송수구 송수구가 있고 이제 배간이겠죠 배간 주배간을 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배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주배간이 있고 층마다 뭐가 설치된다 방수구가 설치되는 거예요 층마다 이렇게 방수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수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수구에서 일정한 거리 이내에 방수기구함이 설치되는 거예요 보통 5m 이내에 보통 옆에 설치되어 있죠 방수기구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수기구함에 65mm짜리 소방호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차가 와서 소방호스를 체결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소방호스가 65mm짜리라겠죠 그래서 이 송수구는 기본적으로 쌍구형으로 하되 65mm 구경이 되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실 것은 이겁니다 4672번이죠 지면으로부터 이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소방호스 체결을 안 해놨죠 그래서 0.5m 이상에서 1m 이하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 송수구가 지면으로부터 해야 돼 그런데 얘는 쌍구형으로 해야 돼 쌍구형 그래서 송수구는 당구형이 없습니다 방수구는 당구형이 가능하지만 이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70페이지 사진 보면 구멍 두 개죠 그런데 막에는 막혀있어요 그거 열어놓으면 5만 쓰레기 딱 잡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구형으로 설계한다는 점 그래서 468페이지 5번에 나오죠 그래서 구경 65mm 쌍구형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쌍구형으로서 65mm 구경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배관의 간경은 우리가 100mm 이상이 돼야 돼요 구경이 100mm 이상을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시험을 한 번 냈죠 연결 송수구형설비 내면서 이걸 100mm인데 80mm로 수정해서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이제 이 주배관을 섭식설비로 섭식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섭식이라는 것은 안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물이 차 있는 거 이것이 섭식입니다 그러면 이 섭식설비로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31m 이상 되거나 높이가 31m 이상이 되거나 또는 11층 이상입니다 특정 속은 11층 이상 이럴 때는 이 배관을 섭식설비로 해야 돼요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수구는 기본이 층마다 설치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기본은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를 해요 그런데 예외는 있죠 아파트의 경우는 1, 2층이고 아파트는 1, 2층 제외입니다 1층하고 2층은 제외입니다 1, 2층 제외를 시켜요 자 왜 그런가 아파트는요 앞뒤에다 소방차 갖다 놓고 불 꺼면 돼요 송수구에 연결해가지고 방수 연결해서 일이 많아요 그냥 소방차의 호수로 바로 불 꺼면 돼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자 이게 뭐냐 피난청이죠 피난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난청은 피난관을 출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소방호수 끌고 들어와서 바로 꺼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방수구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자 이거 층마다 설치해야 돼 1, 2층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이 자 이거 됩니다 이 방수구의 경우는 평상시는 닫힌 상태 유지해야 돼요 평상시는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열려있으면 안 됩니다 닫힌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수구의 압력이 방수압력은 0.35MP 이상이 돼야 돼요 0.35MP 이상의 방수압력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설치 높이는 자 방수구는 호수가 체결 안 돼 있다겠죠 이 방수기구압에서 호수를 꺼내 가지고 65MP 호수를 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방수기구압을 설치하면 0.5MP 이상에서 1MP 이하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하에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방수기구압은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5MP 이내에 설치한다겠죠 그래서 피난청과 가장 가까운 청을 기준해서 이 방수기구압은 3개청마다 설치가 돼요 방수기구압은 그러면 여기에서 소방옷을 꺼내 가지고 방수구에 체결해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470페이지 연결 살수설비에 대해서 해놨죠 그럼 연결 살수설비하고 연결 송수관설비하고 차이점 이건 소방관들이 진입을 해야 돼요 층에 방수기구압에서 소방호수 꺼내 가지고 방수구에 체결해 가지고 막 불을 꺼야 돼요 이것이 연결 송수관이고 그런데 연결 살수설비는 지하가 같은데 지하층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연결 살수설비는 소방차가 와서 공급하는 건 똑같아요 송수구 있을 거고 배관 있겠죠 그러면 지하가나 지하층 이런 데 이 살수헤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천정에다가 개방형 살수헤드를 설치해 놔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물만 주입하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살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 살수설비입니다 그러면 얘는 소방관들이 진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 송수관설비는 소방관들이 진입을 해서 여기서 소방옷을 꺼내가고 방수구이 체결해가지고 불을 끄는 거고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한 번 언급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보면 비상 콘센트 설비 여러분들 집에 콘센트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콘센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시든 방이든인데 다 콘센트 있죠 밑에서 보통 30cm 위치에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비상 콘센트 설비는 하재시 일반적인 한전전은 다 차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소활동에 필요한 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예요 그래서 설치 대상 거기 해놨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청수가 11층 이상 건물에 11층 이상 층에 비상 콘센트를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여러분들 거기 계단실 있죠 그러면 그 방화문 근처에 비상 콘센트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글로 써놨어요 비상 콘센트라고 비상 콘센트함이 별도로 없으면요 옥내의 소화점 박스 위에 보면 표시등하고 80 이런 거 있죠 거기 열어보면 그 안에 비상 콘센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일단 기준은 지하층을 포함한 청수가 11층 이상 건물에 11층 이상 층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11층부터 비상 콘센트가 있어요 10층이나 또 9층에서 비상 콘센트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11층 이상 층에만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상 콘센트 그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것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거 나옵니다 거기 페이지 몇 배인가 그 D급 보면 되겠죠 페이지가 471페이지 쪽에서 D급 쪽에 보시면 그래서 그게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 빼야 돼요 다른 거하고 겸용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별도 회로로 써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역에 보시면 나오죠 시읗이네 시읗에 보시면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할 때에는 비상 콘센트 수는 10개예요 아까 스프링 쿨러스를 위해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헤드 개수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거는 8개 이하였었죠 그런데 비상 콘센트는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 수는 10개 이하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비상 콘센트는 소방관들이 꽂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치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30cm 정도 전후에 설치되는데 비상 콘센트 이렇게 꼽아야 돼요 그래서 0.8에서 1.5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2페이지 보면 나오죠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에서 바다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를 해 준다는 사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렌처 설비는 다 냈어요 드렌처 설비는 사실 방하 설비 쪽으로서 방하 설비인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인가 하면 상업 지역은 건물이 어떻게 된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크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이 가깝게 붙어요 가까워져 그러면 하재가 발생시 2억 건물로 하재가 옮겨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첨화나 외벽이나 또는 자문 이런 데 물을 뿌려서 수막을 형성시켜서 변소를 방지하는 방하 설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략히 말아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473페이지 경보설비가 나와요 경보설비에는 감지기가 있는데 감지기는 거기 보시면 증원식 감지가 있고요 그리고 차동식 감지기 그리고 보상식 감지기 있죠 그러면 보통 감지기에는 사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감지기에는 감지기는 증원식 감지기 그래서 이제 감지기는 열감지가 있는데 자 감지기는 열감지가 있어요 열감지기 열감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 있고요 그리고 사실 불꽃 감지기가 있죠 불꽃 감지기 이렇게 있는데 자 불꽃 감지기는 불이 나설 때 그 불의 자외선이나 척외선 그걸 감지해서 하는 게 불꽃 감지기예요 그러면 열감지기는 정원식 감지기가 있고 정원식이 있고 차동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합친 보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원식은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온도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거예요 작동되는 게 정원식이고 요거는 온도 상승률이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되는 거예요 일정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것이 차동식이에요 그리고 연기 감지기는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쓰는 것이 연기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얘는 열을 바로 받는 거죠 그런 반면 그래서 이제 연기 감지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계단실 같은데 아니면 경사로 경사로나 계단이나 이런 경사로 이런 복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천정고가 높은 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기 감지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불꽃 감지기가 다 쓸 수 있죠 이거는 어디나 다 쓸 수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문제가 천자가 높은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봐 두실 것이 그 475페이지 보면 이제 설치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가 있죠 그러면 4m 미만 낮을 때는 모든 감지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높아질수록 틀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동식 분포형 있죠 차동식 분포형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높이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뭐 차동식 분포형은 저기까지 쓸 수 있죠 15m 미만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천장 높이 15m 미만 그래서 이 차동식은 스포트형이 있고 뭐 분포형 이런 것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스포트형은 무엇 스포트형은 무엇인가 국부지 감지하는 게 북부지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천장에 흰 백색으로 해서 동그랗게 설치된 게 있죠 그게 보통 차동식 스포트형이에요 그리고 분포형은 감지 부분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분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창고 같은 데에 창고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15m 미만까지만 차동식 분포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넘겨보시면 476페이지에 보면 불꽃 감지기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이 거기 얼마 됩니까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20m 이상일 때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면 이 불꽃 감지기는 모든 높이에 다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꽃 감지기는 그런데 20m 이상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는 강전식하고 이온화식이 있죠 크게 분류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틀리지만 연기 감지기는 이온화식이 있고 강전식 개념이 있죠 강전식 그런데 20m 이상에 쓸 수 있는 게 강전식 중에서 분류형이나 공기 흡입형 중 아나로그 같은 거 아나로그 방식이 20m 이상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감지가 그러니까 제일 비싼 감지가 불꽃 감지기죠 그 다음에 강전식 얘들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서 높은 데 쓰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강전식이란 것은 보통 감지기 내에서 빛을 쏘는데 연기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산란 되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게 강전식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15m 이상 20m 미만에 쓸 수 있는 게 자 보시면 그죠 불꽃 감지기 쓸 수 있죠 그리고 연기가 이온화식이나 강전식은 연기 감지기잖아요 그런데 연기 복합형이 있죠 두 개 위에 그 복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연기 감지기 쪽하고 불꽃 감지가 15m 이상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동식은 스포트형하고 분포형 두 가지겠죠 스포트형하고 분포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분포형 그래서 이 분포형은 15m 미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76페이지 보면 어 기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지안전기준에 대해서 해놨어요 자 이 파트는 아직은 시험에 언급이 된 것은 거기 발신기만 유일하게 언급을 했어요 477페이지에서 발신기에서 표시등만 언급을 했어요 발신기 표시등 그래서 이제 이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지안전기준에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그거 알아두면 돼요 거기 3번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정의를 내려놨죠 그래서 하재시 사항을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의 내장이 됩니다 꼭 체크하세요 자체의 내장된 음향장치로 우리가 경보하는 감지기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의 내장이 돼야 돼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발신기하고 수신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발신기 개념을 알아두시죠 발신기는 화재 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자 수동입니다 자동하면 안 돼요 수동 발신기는 사람이 눌러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동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자동하면 안 돼요 수동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내 소화전 박스 위에 보시면 발신기 해놨죠 이렇게 적색톤으로 해가지고 적색톤 붉은색 여기 플라스틱으로 눌르도록 돼 있죠 이게 발신기에요 눌러줘요 사람이 수동으로 눌러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 해놨죠 여기와 관련돼서 자 2번 지구음향장치안은 특정 척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체크하시면 된다 특정 각 부분까지 음향제 수평거리는 25m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각 부분으로도 수평거리 25m 이하에 들어와야 되는게 같이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내 소화전하고 옥내 소화전이 밑에 있잖아요 옥내 소화전 이 방수구가 설치되죠 옥내 소화전 이 방수구하고 그리고 자 음향장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위에 음향장치 있잖아요 음향장치하고 지구음향장치하고 그리고 발신기하고 얘들은 세트로 다닙니다 같은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수평거리 25m 이하로 간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3번에 정격전압의 80% 전압입니다 전압이 낮아지면 음이 잘 발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격전압의 80% 기준입니다 전압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 음향 측정 음향을 우리가 측정할 때 그 데시벨 음향 음향 측정 정체에서 음향은 그래서 90 데시벨 돼야 돼요 이상 측정했을 때 90 데시벨 이상 돼야 된다는 점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80% 전압해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음향은 측정했을 때 90 데시벨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페이지 477 페이지에서 보시면 저거 나오죠 발신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발신기도 설치높이 0.8 사람이 눌러야 돼요 비상 콘센트도 꼽아야 되죠 사람이 이렇게 누르거나 꽂거나 조작하는 세이치는 기본 0.8에서 1.5m로 가는 거예요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언에 보시면 똑같죠 수평거리 25m 이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같이 세트로 다녀야 돼 옥내 수사전 방수구하고 음향경치 발신기는 한 세트로 다닌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에 대해서 해놨죠 1번만 기억하십시오 각실마다 설치해야 돼 면적이 크다 바닥 면적이 그래서 15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150제곱 이내마다 설치하면 돼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초과할 때 입니다 150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때는 150제곱 이내마다 이내마다 하나 추가하면 돼요 150제곱미터 한 개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180제곱미터 그러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두 개 설치하라는 거예요 150제곱미터 까지는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초과되는 105제곱미터 이내마다 하나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76페이지 피난 구조설비 개념이 나와요 피난 구조설비 개념은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 밤에 불이 났는데 한주일 전에 다 차단돼 그럼 너무 어두우면 피난 가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도등도 필요할 것이고 있죠 이런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피난을 가는데 계단으로 내려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타고 내려가야 되겠죠 왕강기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뭐 등도 이런 것을 공부하는게 피난 구조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에서는 유도등 개념이 나오죠 유도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도등은 출입구를 나타낸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요 그리고 통로 유도등이 있는 거죠 통로 유도등 그래서 그리고 저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극장 같은데 이런데 영하관 이런 데는 객성 유도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등으로 조명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요 종이로 된 유도표지가 있어요 유도표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자 페이지 479페이지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12번부터 그 나오는 거죠 12번 13번 13번 그리고 14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 17번 가지고 언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지문상 쓸 수 있는 것이고 답을 만들 수는 없어요 답 만들 수 있는 데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12 13 14 그리고 17 딱 4개밖에 없어요 답을 만들 수 있는데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강기하고 간이 완강기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거예요 사람 몸무게에서 내려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연속 사용을 하면 완강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은 간이에요 간이들은 연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이 완강기의 경우는 1인이 거주하는 데 있죠 이런 데는 간이 완강기가 설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1인 실고 있는데 간이 완강기 그런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문 같은 데 이런 데 보시면 나가도록 외벽이죠 외벽 창 이런 데 문 열도록 해가지고 거기 보면 완강기라 일반 건축물들은 그런데 1인이 거주하는 데 이런 데는 간이 완강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4번에 구조대 나오죠 포지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제 자루 형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대는 제발 다수인 아니에요 포대에 포대에 자루에 두 명이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수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16번에 다수인은 2인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다수인이고 그래서 구조대는 다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17위 성강식 피난기는 하죠 자 이거는 사용자 몸무게에서 자동으로 하강해요 그럼 사람이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성강식 피난기 연속 사용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거는 성강식 피난기는 명심하세요 성강식 피난기는 연속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연속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이 이거는 무동력이에요 무동력 동력이 아닌 무동력이에요 무동력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자를 빼는 거에 동력성 하면 안 됩니다 무동력이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80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유도등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유도등에는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유도등에는 유도등에는 자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요 그러면 출입구에 설치하는게 피난구 피난구 유도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로 유도등이 있겠죠 통로 유도등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피난구하고 피난구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입구 상부 버튼에 설치하는게 피난구 유도등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입구 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바닥으로부터 1.5m 그러면 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거예요 출입구 출입구에 설치하는데 바닥으로부터 1.5m 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1.5m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높이는 1.5m 이상 피난구 인접해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면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피난구 유도등 자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통로 유도등 개념은 여러분들 거실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가면 복도가 있겠죠 복도가 있을 수 있고 복도가 있을 수 있고 복도가 있을 수 있고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저거죠 계단이죠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실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거실과 복도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얘는 계단 참이나 경사로 참에 설치하니까 참에 설치하니까 거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실이나 복도 통로 유도등은 당연히 모퉁이에 설치해야 되죠 모퉁이는 당연히 설치할 것이고 그리고 보행거리로 따져서 20m입니다 20m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이 두 개를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거실 통로 유도등의 경우는 천장에 설치해야 되니까 높이 설치하는 게 기본이 그래서 얘는 바로 1.5m 이상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둥에 설치되면 기둥에 박아요 낮게 설치하면 기둥에 설치할 때 1.5m 이하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복도 통로 유도등은 동일하게 모퉁이 이건 공통이에요 노란 것을 그런데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에서 1m 이하에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1m 이하에 설치합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은 그런데 계단 통로 유도등이죠 계단 통로 유도등은 설치 높이는 똑같은 1m 이하에 설치하는 거예요 계단이나 복도는 바깥이죠 실내가 아닌 바깥쪽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밖에 나가면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 저런 속담이죠 똥깨도 똥깨도 집에서 50점 타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얘는 이것만 높아요 나머지는 낮게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계단 통로 유도등은 어디에 설치되는가 하면 이런 데 설치하는 거예요 계단 참이나 경사로 참이죠 경사로 참이나 계단 참에 설치해 참에 설치되는 거예요 참 부분에 계단 통로 그래서 얘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얘들 둘이 보행거리로 따져서 설치하지만 이거는 보행거리 개념이 없어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그런데 나중에 유도 표지가 나왔을 때는 유도등이 아닌 표지 유도 표지가 혹시 언급되면 이거는 명심하세요 보행거리가 이거는 15m예요 얘만 등은 우리가 20m 보행거리 20m 로 가요 그런데 유도 표지가 설치돼 15m 이내로 설치해야 돼요 이내가 돼요 이내 그리고 유도 표지 설치높이는 1m 이하가 되는 거죠 설치높이는 바뀌니까 1m 이하가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피난 유도선 유도선은 사람 많고 너무 길면요 유도선을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들 그걸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도선은 두 가지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축강 방식하고 강운 점등 방식 강운이 들어가서 점등하는 방식이 그 방식과 축강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조명 끝에서 빛을 받아서 하는 축강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운 점등 방식하고 축강 방식의 차이점은 그래서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는가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치높이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보시면 거기 피난 유도선 기역의 니은 보십시오 그래서 바다로부터 50cm 이하의 위치에 바닥면에 설치한다면 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한다면 이하가 돼요 50cm 이하에요 그런데 강운 점등 방식일 때는 거기 저거 나오죠 니은에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유도 표시부는 바다로부터 1m 이하의 위치하는 게 바닥면에 설치는 똑같죠 그런데 얘는 정강 강운 점등 방식의 경우는 1m 이하에요 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면 되죠 그런데 왠가가 간혹가다 강운 점등 방식일 때는 바닥에 설치하거나 1m 이하에 설치하면 되는데 축강 방식일 때는 50cm 이하의 그 차이점만 좀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걸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482페이지 보면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대해서 나오죠 요거는 한 번 냈어요 그러면 제일 자축 보면 설치 장소별 노유자 시설 있죠 2번에 보면 의료시설 관련된 거 있고 3번에 다중이용업소가 나오죠 그리고 4번 그 밖에 그러면 아파트나 사무소 이런 경우는 전부 다 4번에 그 밖에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하층 가지고 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건 1, 2층은 없어요 1층 그냥 문 열고 나오시고요 2층 계단으로 내려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파트의 경우는 3층부터 지하층하고 3층 3층 3층에는 많죠 그리고 4층에도 많은데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차이가 나요 두 개 차이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3층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되는데 4층 이상에서 10층에는 못 쓰는 그러면 11층 이상에는 피난기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시기 딱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 바로 저거죠 밑거름대하고 피난용 트랩이죠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거름대나 피난용 트랩을 타고 쑥 내려오면요 가속도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청구 한 3m 정도 되거든요 3m 3m 잖아요 그러면 이게 3층이니까 그러면 약간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겁니까 그러면 대략 한 7m 조금 넘을 수 있어요 그 정도에서 내려오는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4층 이상 4층 5층 6층 7층 가속도가 붙어서 위험해요 밑거름대나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밑거름대 너무 높지 너무 높으면 안 되죠 가속도부터 난리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3층에는 적용이 되나 4층 이상 10층이어에 적용이 안 되는 것 두 가지 밑거름대 피난용 트랩 이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소방설비 파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방설비는 대략 두 문제 뭐 피크는 세 문제까지 낼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는 위생이구미 배관용 제로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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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합산